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고스내리의 생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안계실때 얼른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QW1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내리의 방송이신것을 환영합니다 출체 감사합니다 VIP님 출체 멘티스님 출체 왜 고아부터 먼저 안오시는거야 도대체 어 고아부터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멘티스님 출체 안됐어요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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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좋아 에이로스의 첫매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얘는 왜 랭크가 없어 아 늦을것 같네요 알겠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네 1대1매치 고스내리의 실력을 보여드리기 위한 1대1매치 바로 방 만들거에요 음 음 봐줘볼까 봐줘봐 버키나리가 봐준다는게 물키님인줄알아 넌 아주 운 운을 운이 타고났다는 얘기야 오오 꽤 잘하는데 약간 실력좀 내볼까 약간 실력좀 내볼까요 잘가라 너는 내가 조금만 어 뭐냐 저기 진심을 내면은 금방 날아갈 애야 빨리 빨리 다음판에게 그냥 포기해 빠른 빠른 포기가 정신건강이 좋단다 빠른 포기가 정신건강이 좋다니까 자 그렇지 포기해 일단은 첫판은 기분좋게 줘 그렇지 구아구아구 안녕하세요 투아이드 진짜 구리다 저는 그 몰라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제가 두고싶은대로 두니까 되는겁니다 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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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아니 알고 틀렸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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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이야 겪어왔잖아 항상 겪어왔잖아 우리 나 이거 이겨낼 수 있잖아 테트리오 안하니 자 오 뭐야 오 나이스 트라이 오 뭐야 와 방심하고 방심시게했네 네 아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방이 있네 얘한테 해보자 해보자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고 자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자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가 빨리 볼일 다 봤으면 가 아 가란 말이야 볼일 다 봤으면 가라고 오 끝까지 안가는 모습 아직 아주 귀여워 아주 귀여워 아주 귀여워요 아주 귀엽습니다 그래도 너는 고스나리에 그냥 밥에 불과하단다 그냥 점심함께? 점심함께 불과해 너는 틸스피핑 각인데 뭔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니 스트리머를 응원을 해야지 스트리머한테 지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스트리머가 있으면은 어 스트리머님 화이팅 하세요 이런거 어 많이 있잖아요 너도 모으고 있지? 자 가버려 자 방심 안하겠습니다 방심하다가 진게 한두번이 아니여가지고 상대 필드 망했네 그러니까 잘가 잘가 고스나리에 상대로 졌어 방 만들게요 봤어? 기본이에요 이제 AE중에서 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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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자 만들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출체 감사합니다 QWL야님 어서 오시고요 A로 강등하고 오겠습니다 뭔소리 하시는 거예요 원리님 야 화요인이 입에서 이제 T스피 인제 막 용어가 나오네 윙크 주세요 거문콩님 고아 안녕하세요 아니 고문콩 뭐냐 고스나리 방송 오면은 왜 고아부터 안하고 출체부터 할까 티스피 티스피는 정신나가서 그렇구만 자 일단은 가볍게 몇판 해보고 고오 QWL야님의 축첵하고 튈거니까 뭔소리 하시는 거예요 누가 트여요 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명? 고? 하다가 들어오세요 열한시 넘어서 열한시 반까지 하는데 열한시 넘어서 몇판밖에 못하겠구나 고스님 줄일게요 뭘 줄여요? 뭘 줄인다는 뜻이 느낌이 안좋은데 뭘 줄인다는거지? 어머나 저를 죽인단 뜻이었구나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고스나리 죽일게요 라고 얘기하신거였구만 하지만 고스나리가 좋게 신신이 당할 그런 캐릭터가 아닌건 아시잖아요 이제 고스나리 옛날에 고스나리가 아니야 이제 옛날에 고스나리가 아니라니까요 방심실게 하다가 다쳐요 방심실게 하다가 다쳐요 방심실게 하다가 다친다니까요 방심하지마 다쳐 다친다구요? 다친다구요? 내가 내가 다친다고? 내가 다친 다 내가 다친다 고 고고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젠자 야 아 QWR이 나만 죽으니까 바로 포기하시는거 봐봐 야 목적을 잃었다 이거지 사키나미님 고아 안녕하세요 목적을 잃었다 이거지 고시나리라는 어 스트리머를 없애고 나서 목적이 사라졌으니 나는 나는 저도 관계없다 자 에이징님 고아 안녕하세요 에이징님 고아 안녕하세요 아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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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듀차피트님 고아 안녕하세요 우리 찬들님 편집자 어서오세요 아 쟤들 실력 빨리 좀 해봐 버프노래 틀면은 대박나는데 일부러 버프노래 지금 안틀고 있는건데 여러분께 핸디캡을 드리기 위한 이 티스피를 해도 디테일 편집하라고 편집자라고 괜히 얘기했네 보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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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에이징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뭐냐 이렇게 차례할 계획은 없었는데 잠깐만 잠깐만 아니 리그에 편집하고 와 아니요 보 보시면서 편집하세요 아 악인 좀비님이셨구나 죄송해요 아이고 죄송해요 고찌나리가 우리 악인 좀비님을 못 알아보고 확장났어요 아 진짜요 이런 자 누가 이기든 화이팅 엄지님 이겨라 누구든 이겨라 빨리 킬까 아니에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무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된 조건입니다 엘린큰님 출첵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찌나리에요 팔로워 슬글고찌나리의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안 놓으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어제 우리 검은콩님이 저한테 효중히 주신 영상 제가 잘 편집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네 아마 검은콩님은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럴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완전 공포 공포로 만들었어 네 오 검은콩님이 이제 꽤 살아남으시네 뭐야 저번에 포유나도 잘하셨더니만 이제 이것까지 잘하시면은 고찌나리 아이덴티티는 어디서 지켜야 되지 젤다의 전설을 사가지고 막 토요일 밤 뭐 이제 정규방송 끝나고 나서 비 뭐냐 비방 비방 아니고 저기 그거 할 예정이란 오 루넨님 어서 오시고요 물리엔진 미쳤다 그래가지고 괴수 괴수 와 감사합니다 고찌나리가 괴수구나 전 아닌데 근데 이제 선 나오겠지 이제 끝나고 나서 선 이렇게 나오겠지 이제 그렇지 나오겠지 나올 수밖에 없어 전 택 그렇게 오오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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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들 선생님들 진정하시고 아니 그거 한마디 말 잘못했다고 그렇게 공격하시면 말이 됩니까 그게 그렇게 공격하시면 안됩니다 고찌나리 아팠잖아요 방금 전에 방금 전에 아팠어 와 아빠 죽는 줄 알았어요 오 뭐야 공격이 한방에 오는데 공격이 한방에 오는데 와 미치겠네 누군가 오셨다 어 리버님 오셨네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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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타임 와 파이오크님 고아 안녕하세요 야 절대 그래 고찌나리 앞에서 자비란 없네 하이 아임 고시 하이 마이 고찌나리 이프 유 이프 유 라이크 코리안 프리스 턱 투 코리안 가람이 코아 안녕하세요 자비가 뭐죠 자비 라는 거는 어 봐주는 거 고찌나리의 고찌나리의 그 스케줄대로 가주는 거 야 천천히 하시는 거 봐봐 야 고찌나리 1대1 남았으면은 아마 고찌나리 막 죽이려고 막 엄청나게 지금 막 스피드 빨라졌을 거야 이게 고찌나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천천히 플레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없애버려요 뭔소리예요 검은콩님 버스 쓴다고? 자 연속으로는 쓸 수 없어요 검진이 잘 잘가요 미리 만들어놔야지 좋아요 준비는 다 됐다 검은콩님 죄송합니다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페어플레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진짜요? 흐흐흐 아니 이럴수가 제가 복수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테트리옷 끝나고 네 오케이 오케이 고찌님께 졌다는 아 뭐 저한테는 지는 거는 뭐 당연하지 않아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오케이 빨라요 왜 선이에요 왜 선이에요 자 힘을 내봐요 어 고아 안녕하세요 이윤 이윤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찐의 방식 오셨군요 고마스부예요 자 드디어 또 시작이 됐습니다 예측 시스템 시작이 됐으니 자 고스나리와 블랙빛님을 제외하고는 다 관전으로 들어가주시면 되고요 어느 분이 이길지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스나리가 이길 것 같으면 1번을 어 저기 블랙빛님이 이길 것 같으면 2번을 이제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심이 여기까지죠 뭐 고스님보다 손 느리니 저는 늦게 하는 거예요 오 900포인트 누구예요 누가 고스나리를 이만큼 믿어요 누구예요 아직 종교도 안 만들었는데 고스나리 고스교라는 종교도 안 만들었는데 그렇군요 역시 악인전미니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900포인트 한 1000포인트 가까이 될 수 있도록 고스나리 힘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는 자비랑 없습니다 네 자 준비됐고요 예 준비됐죠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깜짝이야 놀랬네요 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티스피인 티스피인 안에도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괜찮아요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 있냐고 하면은 바로 고스나리 아우라에서 나오는 자신감 젠장 젠장 잘못했다 하지만 바로 복구해주는 센스 자 검은콩님 죄송해요 저한테 포인트가 많이 걸려있어 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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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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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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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죠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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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스나리한테 투표가신 분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골스나리의 힘입니다 다 들어와요 컴온 다같이 해요 네 으 양심 헬라님 고아 아니야 다 들어와요 1206이 뭐예요 뭔소리야 쿵립의 다음판 다음판이에요 연속으로 할 수 없어요 예 연속으로 할 수 없어요 아하 좋아요 한판을 또 해보고 어 킨더트리인지 뭐지 아 오늘도 야 고스나리의 방송 복잡할거라 예상이 됩니다 제가 버프음악을 아직 안켰어요 버프음악을 키면은 진짜 양심이 없어질 것 같아서 아하 봤죠 골스나리가 괜히 고스나리가 아니라니까요 괜히 고스나리가 아니라니까요 잠깐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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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빌드 따위 외우지 않는다 바로 그냥 스피드 스피디하게 간다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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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1111님 아 1대1 하셨으면은 바로 죽었겠네 아쉽다 아유 우리 1111님 아이고 어떻게 된거에요 아이고 아이고 어 뭐야 뭐야 잠깐 잠깐 어 야 잠깐 어 위험했죠 광고 순간 위험했죠 야 순간 위험했어요 와 QWI님 바로 복수하시네 바로 준비해야겠다 야 QWI님 너무하신거 아니에요 고스나리가 한판이라도 이기는골을 보고싶지 않다란 뜻인거 같은데 아 아 네 그렇죠 그렇죠 꺼야되요 제가 못꿨어요 아직 이따 끌게요 이제 무드등 이벤트는 끝났기 때문에 다른 다음 이벤트를 기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해보세요 문은 기다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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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았습니다 닫았습니다 이긴사람 랜이요 저 이긴사람 랜이요 뭐 누구에요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어제 그 공포영상을 만들으신 만들어놓으셔놓고 그 공포영상을 만들어놓으셨고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검은콩님이 어제 공포영상 만들어놨어요 흐흐흐흐 흐흐흐흐 네에에에에에 뭔소리에요 어 가람님 지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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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이거 이거 루네님이 이기시나요 루네님이 이기시나요 랜이요 어어 분리할때면은 약간 스피드를 내는 그런 타입 여어 아 그래요? 엄청 잘하시잖아 봐주시는거잖아 자 들어와요 자 111님하고 고스나리 예측시스템 바로 시작됐습니다 자 다들 관전모드 스펙테이터로 넘어가주시구요 스펙테이션으로 넘어가주시고 됐어요 자 엄지님이 이길거 같으면은 2번을 고스나리가 이길거 같으면 1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지나리님이 참고로 더 잘해요 그래서 고스나리가 그래도 이거 제가 버프 음악 깔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버프 음악 깔면 달라져요 프레임드랍 왜이러죠? 왜요? 많이 심해요? 8프레임드랍 아우 진짜요? 많이 심한데 이거 엄지님이 저한테 건거 아니야? 흐흐흐 엔비디아 그 어? 아 프레임드랍 드랍 많이 심해요? 아니 제 방송이 그렇단 얘기에요 지금? 방송이 그렇단 얘기에요? 자 일단은 잠깐만 1대1 대결이 대결해야 되기 때문에 파이오크님 잠깐만요 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느 분이 이길지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엄지인데 고스나리 고스나리인데 엄지 과연 게임화면이 웹버전 렛걸리 아 진짜요?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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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좋아 버프 받으시요 나서 버프 받으시요 버프 받으시요? 버프 받으시요? 이제 엄지나님 별거 아니야 이제 별거 아니야 엄지나님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좀 많이 거셨네 된장 왜케 이렇게 와 벼 이게 뭐라고 왜케 찍게므라 박겜을 하지? 왜 이렇게 찍게므라 가요 빨리 저리 가 저리 가라고 아 진짜 하지만 바로 복구해준 가시죠 빨리 빨리 가요 왜 안가 빨리 가란 말이야 내 최후의 일경필짤이었다고 아 진짜 우와 우와 이렇게 당한다고 하지만 그냥 당하지 않지 복수나리가 누군데 나 실력 늘었어 나 실력 늘었다고요 복수나리 실력 늘었어요 어떻게 할 건데요 이 다음 어떻게 할 건데 이 다음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건데 가요 빨리 가 저리 가요 복수나리가 실력이 줄은 게 아니라고 봤죠 봤죠 이 정도입니다 구수나리가 이 정도라고요 봤죠 역배 성공 아 이건 뭐 예 아 좋습니다 게임 하시죠 게임 하시죠 이제 다같이 들어와요 이제 아 검 뭐냐 엄지님은 저한테 지시고 결국 나가셨다고 한다 자 다들 레디 해주세요 아 역시 버프를 거니까 고수나리가 질 뻔한 거 질 뻔한 거 이기고 막 그러잖아요 골수나리가 그냥 호락호락 당하지 않는다니까 골수나리 변했어요 변했다고 하니까 바로 공격 들어오는 거 뭐예요 이 공격 왠지 익숙한데 잘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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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런 것도 뚫어줘야 고인물 아니겠습니까 이제 골수나리는 이제 고인물로 등극 했으면 좋겠지만 어렵뿐만 어허 어허 어렵네요 와 바로 공격 들어오는 거 봐 와 와 와 와 와 QWR님 저 그냥 보낼 밤에 오자마자 끝냈어 야 너무하네 야 QWR님 속내가 다 보입니다 제 구독자라서 참는 거예요 네 예 제 구독자라서 참는 거예요 제가 흐흫 흐흫 아 진짜요? 암튼 이제 엄지님은 엄지님은 이제 재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테트리오에 한해서는 이제 더 들어오실 분 계신가요? 일단 바로 시작하지 뭐 자 이번엔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어 아 아 젠장 잘못됐다 아이고 어 제가 그렇게 해드릴 계획은 아니었는데 제 계획이 없었는데 어쩌다보니 아니 아니 공격이 왜 이렇게 맥폭게 와요 와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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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우와 살려줘요 SOS 그 그 대체 어떤 편집영상 울리셨길래 궁금하고 싶구만 야 잘하시는데 엄 좀 그래도 이제 곧씨날이가 솔직히 실력이 좀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여기 학살해요 그럴리가요 어 지금 버프음악을 필살기는 함부로 꺼내들지 않기로 했어 필살기를 함부로 꺼내는게 패배의 원인이었더라고 내가 유튜브영상을 보완하니 어 잠깐 아니 아니 잠깐만 아니 아니 왜 골씨날이한테 자꾸 공격을 합니까 왜 공격을 자꾸 하는거에요 이유가 뭐에요 뭐냐구요 팔로우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골씨날입니다 팔로우와 시청해주신 골씨날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을까요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우 죽을뻔했다 감사합니다 와 와 걔도 이거 처리 능력은 제가 빨라졌죠 걔도 어느정도 대처 능력을 할 줄 알아 대처를 할 줄 알아 이제 이제 옛날에 그 긴 골씨가 아니야 옛날에 그 긴 골씨가 아니야 그냥 옛날에 그 긴 골씨가 아닙니다 이제 좋아요 좋아요 옛날에 그 긴 골씨가 아니야 아닌데 왜 이렇게 공격이 계속 들어오지 와 와 와 미치겠네 와 와 공격봐봐 대처 안했으면 큰일나뻔했네 와 큰일났다 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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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대처 없는데 아 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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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팔로우 누가 하셨나요 안녕하세요 골씨날이에요 보시다시피 뉴이에요 태트리오 많이 가르쳐주세요 무시 니온오카타 나라 니온고데모다이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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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온고데하나실데구다사이 오랫 니온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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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어 미니님 어서오시구요 굿슨이 잘 피하시네요 타겟팅 그럼요 제가 그래도 어? 그래도 얼마나 성장을 했는데 성장했어요 굿슨아리 성장했다니까요 뭐가요? 설마 마사카 아하 아하 아 이번 거는 못 피하겠다 이번 거는 못 피하겠 안 돼 진정님 고아 안녕하세요 네 저한테 20줄 들어와서 멍때리다가 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어떻게 하나 20줄이 들어오게 됐나요 고슨이만 고슨이만 QW하니 아주 그냥 저기 불 뭐냐 저기 어 잠깐 뭐지? 의도가 불씨네요 나 지금 순간 얘기를 불씨니 위도해요 하면서 이런식을 얘기할뻔했네 고슨이 구경하다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슨아리 실력 많이 좋아졌어요 인정하셨어 인정하셨어 나 지금 누구죠? AA 플러스 S 랭크? 뭐냐 S 랭크 한번 이겼어요 뭔소리 하시는 거예요 고.. 저한테 저기 구독권 구독해주세요 ㅎㅎㅎ 이러면 선할꺼잖아 이러면 선할꺼잖아 느낌표선할꺼잖아 바로 자 요거 과한 요구는 좋지않습니다 과한 요구는 좋지않아요 과한 요구는 좋지않습니다 싫어요 안사줄거요 그래도 3등은 한다 미니님이 누구시지? 오케이 커민 얼마만에 고스님과 테트리스라니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네요 그렇죠 그동안 고스님의 실력이 성장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니님은 그냥 관전하러 들어오신거구나 아 진성님이 미니님이세요? 아 VIP님이세요? 그렇구나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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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허허 제가 아이디랑 매치가 안돼요 아니 잠깐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가 아니지 안녕하세요 고스님입니다 팔로우와 시청은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했다 아 진짜 이게 뭐냐 실수를 엄청나게 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극복해야 고인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스나리는 극복하겠습니다 극복 성 공 뽑음 전 와 와 자꾸 공격이 자꾸 와요 야아 와 와 장난 아닙니다 공격이 엄청 옵니다 지금 와 잠깐만 와 와 이렇게 공격을 한다고 이렇게 공격을 한다고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팔로우가 부차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지나리에 팔로우와 시청국 시나리에 큰 힘이 됩니다 제가 테티스 안온지 몇 달 아 그 맞구나 제가 아이디랑 그 매치가 잘 안 돼요 골슨이 짬뽕먹으면서 골슨이 보고 있는데 짬뽕이 더 맛있는 거 뭐죠? 그러니까 골슨하리가 털리는 재미로 보니까 어 짬뽕맛이 진짜 웃기는 짬뽕이 됐다라는 약간 그런 의미인가? 털 그렇게 어우 저 공격할 때는 와 천천히 좀 해줘요 아마 자비가 없을 겁니다 여기는 자비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골슨이 공격받는 거 봐요 이걸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지 진정한 골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다같이 대회 한번 나가야지 아마추어 대회라도 한번 나가야지 아이고 화요크님 왜왜왜? 왜? 왜? 괜히 골슨다리 우쭐해지게 왜 그래요 실수하셨다고 얘기하세요 빨리 실수였다고 골슨다리한테 죽은 건 실수였다고 말씀하세요 빨리 지금 저한테 공격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한두분이 아니어가지고 와 안된다 야 봐봐요 봐봐요 공격 봐봐 엄청 들어오잖아요 봐봐요 와 공격 봐봐 어€놈의 아 와... 장난 아니다 와 오 괜히 괜히 뭔지 모르는데 이렇게 빡겜하지? 재밌게 해야지 재밌게 재밌게 게임은 재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게임은 재밌게 아주 즐겁게 아주 즐겁게 즐겁게 아니 즐겁게 공격하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공격하지마요 곧기나니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와 공격 엄청나게 오는거 봐라 어 뭐야 뭐야 와 조원제니코아 안녕하세요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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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팔로우 하신분 누구신가요 대화도 좀 해주시고 그러세요 곧기나니 실력 많이 늘었어요 이래배도 위기 대처 능력에 있어서는 실력이 들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어 아프리카 티비님 오셨다 듀토리얼 하셨나요? 뭐 어때? 뭐요? 뭐요? 뭐 어떤 듀토리얼 얘기하시는 거예요? 곧기나니 자체가 지금 거의 사기캐 비슷하기 때문에 5회이십니다 5회라뇨 딱 봐도 저격수 맞구만 QWER 고스나리 이거잖아요 최우양님 고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실력 많이 좋아진 곧기나니 방팡 오신것 아아 탁재한다는게 진짜였구나 뭐뭐 뭐? 아 듀토리얼 탁재한다는게 진짜였구나 죽듯이였구나 야아 잘하신다 미니님 루네님이 이렇게 고전하실줄이야 필살기를 꺼내볼까 생각했지만 안 꺼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합니다 미니님 어 바로 관전 들어가시네 아 한번 해볼까 자 고스나리에 고스나리에 sdpc로 합시다 여러분 뭔소리에요 그게 sdpc는 또 뭐야 sd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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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글 더블 퍼펙트 클리어 아 이제 생일빵 그만 때리시고 제대로 해요 제대로 바로 드릴게요 내가 이거 지금 복자되있지 이걸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잘 가시오 뭐야 QW라는 아직까지 살아계시는 거였어? 목적을 잃었기때문에 돌아가실줄 아는때만 아니구만 야 멋있다 QW라는 잡아줘요 그냥 그렇지 뭐야 안돌아가셨죠 어우 젠장 실줄하셨다 실줄하셨다 지금이야 지금이 기회야 라고 했지만 기회가 아니에요 이야 방금전까지 유리했었는데 이야 멋있다 과연 어느 분이 이길까 궁금하네요 이야 QW라는 지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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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졌어요 졌어요 야아 아깝다 방금 그 실수만 드랍 실수만 안했어도 드랍 미수만 안했어도 충분히 이기실 수 있는 게임이었는데 디엘님 어서 오시구요 바로 시작해야주 오오 원재님 어서 오시구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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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는 난 티스킨 하기 힘들어 아우 왜이래 고씨야 왜이래 아우 잠깐잠깐 오우 위험했어 진짜 위험했다 방금전 이제 실수 시기할뻔 했네 와아 잠깐잠깐x5 잠깐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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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고트넬이 올해 플레이 하고 싶다구요 했어요 말을 했어요 말을 했어요 하지만 들어줄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난 잘 알고 있었죠 그렇기에 얼빨 대처를 하지 않으면은 위험해 지금 빨리 대처를 해야돼 위험해 지금 위험해 지금 이 상태로는 위험해 전략을 모르는 곳이날 입장에서는 아잠깐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아잠깐 위험하다 와 유험하다 아직 위기 위기 타파 안됐습니다 아직 위기 타파 안됐어요 와 바로 공격 들어오네 와 미치겠네 와 공격 진짜 정신없이 받고 있네 뭐야 리버님 왜 explosion 와 죽는 줄 알네 실력 많이 좋아졌죠 칭찬좀해줘요 어? 아무도 칭찬했죠 잠깐x3 어! 잠깐 아! x10 칭찬 좀 받으려 했는데 바로 응징 들어와가지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오오오오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졌다 이거는 졌다 야 진짜 진짜 오래 버텼는데 그래도 진짜 오래 버텼는데 엄청 달라보여 그쳐어어어 b에서 a로 가졌으니까 그쵸 실력이 좋아졌어요 나빠지지 않았다고 아직 고인물분들 이기기에는 부족한 실력이지만 그래도 실력이 나날이 늘고 있다라는 야 멋진데 우리의 님이 봐주면서 하숙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 너네네네네네 14분계시고요 안녕하세요青m·국수냄입니다 팔로우와 시청해주셨습니다些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라고 있으니깐 유튜브를 구독 한 번씩 누르시면 감사드리고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원즈님 네 이윤님 말씀하세요 3등 한번만 눌러요 구독 안 눌렀으면은 빨리 구독 누르라구요 안녕하세요 아니 곧씨나리 보자마자 바로 공격하는거 실화인? 좀 후피들 올려야겠다 지금 공공의 적이야 모든 사람이 적이라고 보면 돼 모든 사람이 적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은 곧씨나리가 치아할 행동 치아할 행동은 빨리 내려가야되는데 내려가지 못하겠네 와 벌써? 이거 타파 되나? 아으 안된다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와 저기 사이로 들어갈 수가 있구나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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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나리 완전 엄청 당황하고 있잖아 야 야 실력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역시 고인물분들 앞에서는 건델기에 주름잡기구만 저 속도가 삐빅 인간입니다 알파고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근데 그냥 인간이 아니고 탈인간 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쳤어요 여기 여기 미쳤어요 지금 못이겨 못이겨 이거 그니까 여기서 제가 두판이 이겼다는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물론 1대1로 이긴거지만 그래도 이긴건 이긴거지 아 아닌데 이게 내가 원하던건 이게 아니었어 우와 우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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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엄청 싸는데 와 엄청 싸는데 와 엄청 싸는데 아 순간 뇌정지와가지고 아 뇌에서 프로세스를 처리를 못했어 아 젠장 졌어 그래서 아 이렇게 당하는 퍼블은 안으시네 아 진짜요 누가 퍼블 당했어요 설마 마사카 튜더블리아님께서 퍼블을 당하셨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아 하하하하 봐봐요 고시나리한테 계속 어 뭐냐 저기 저격하시니까 그렇게 당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게 누구시지 누가 팔로우 하셨지 팔로우 하신건 봤는데 누군지 모르겠어 If you're not Korean, I can't speak English or rhythm If you want to join this movie, please come to Tetrio Tetrio room 좋아, 늘고 있어 뭔 1400점이 시작한지 5촌만에 올크를 하죠 당하셨구나 가끔가다 그런 유저 있어요 뉴비들 학살한다고 아이들 새로 파가지고 저도 당했죠 저도 그런 때가 있었죠 진짜 학살이에요 진짜 뉴비 양학 야 으으 아주 좋아요 뭔지 잘하시네 바로 풀어 풀어지고 실수라 생각하지 않고 바로 다음을 생각해서 권냥님 고아 안녕하세요 고시나리에요 말로 하시는 고시나리에 유튜브도 하고싶고 유튜브 코드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테트리오 참여하고 싶으시면은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고시나리에 성장 그리고 어 뉴비분들의 성장 그리고 고인물분들의 여전히 왕이 찬탈 게임 페트리오 게임 함께하시죠 네 왕이 찬탈 게임 너무 어려운 게임 맞아요 쉽지 않아요 빌드가 꺼에요 저는 빌드를 몰라요 예전에는 빌드 외운다고 해가지고 했었는데 요새는 빌드 따라하다가 죽은게 한두번이 아니여가지고 요즘 빌드 안하고 좀 속도를 올리고 있어요 빌드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익히 제 유튜브 보면서 익히고 있고 그러면서 아 저렇게 싸우면 되는구나 라는걸 익히고 있습니다 한두개 정도 빌드 익히신 다음에 네 아 감사합니다 아무도 이런 어드바이스를 해주지 않았쇼 감사합니다 이런 어드바이스를 아무도 안하 저 유튜브 개설하고 주조나 남겨줘요 구독 구독박으로 가게 유튜브 언제 개설했어요 저보다 말 아니에요 어 칭찬을 원하긴 하지만 그래도 네 사실에 근거한 칭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골씨날도 제가 잘하지 않는다는거 알기 때문에 좋아요 루네님 역시 잘하셔 고인물들도 계시니까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구요 여기 사람 없어 자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판에 고씨날의 필살기 쓸겠습니다 필살기라고 해봤자 어쨌든 BGM 필살기긴 하지만 필살기를 남용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아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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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고 있는데 이게 뭔 일이람? 와 와 순간 쌓이는게 보통이 아니여가지고 내정지 왔다 와 어우 잠깐 내정지 왔다 잠깐 뭐하는거지 나 지금 지금 너 이럴때가 아니야 굳게 너 이럴때가 아니였어 이럴때가 아니었다고 이럴때가 아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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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아 진짜 순간 내정지 아 그거 이거는 너무하네 그러니까요 너무하죠 르네님이 딱 봐주고 계신게 보여 야 근데 어차피 내정자 그래도 나이님이 그래도 좀 오래 탈 수 있었지 좀 오래 더 탈 수 있었지 컨트롤로 어느정도 더 탈 수 있었지 수업에서 컴백 오 다시 수업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열한시에 열한시에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야 새로 오신 분도 있어요 새로 오신 분은 시간날때 고티나리 유튜브 구독해 주시면 캄태빈입니다 아 열한시에 들어간다는건데 아 진짜요? 뭐하시게 그러면은 그동안 아 아 쟤 열정 남아있나 아 그래요? 쟤는 안되지 쟤는 못참지 화이팅 아무나 이겨라 야 르네님 방심식에다 당하셨네 야 멋져요 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월 7일에 올해 3월 7일에 개최됐네요 근데 왜 안 알려줬어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심지어 해볼까? 아 피샤이 쓴다고 했는데 피샤이 안썼구만 와 심지어 건가 나 심지어 와아 와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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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 젤깟 아 저게다 두면 안되는데 짝대기 바로 나와서 다행이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아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위험하잖아요 위험하잖아요 보스나리를 감히 바로 죽이려 그래 위험했잖아요 아 진짜 왜 왜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진짜 안되겠다 아 고치나리 실수를 시게 해서 망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는 척 하면서 바로 복구해주고 복구를 해주는 동시에 망했고 네 아 진짜 그 뒤로 테틀 짜는 날에는 시간이 없었죠 아 진짜 일단은 링크부터 남겨줘요 구독하러 가게 VIP님 우리 같이 성장하기로 했잖아요 막구독은 해줘야 진정한 성장 아니겠습니까 자 자 일단은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지금 오늘 진짜 힘드네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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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수나이는 지금 실력이 늘은 것 같아서 좋은데 근데 왜 다들 나가셔 아 왜 밤을 왜 새요 잠을 못 잔 거예요 아니 불면증이신가 아 진짜 왜이러냐 굴수야 이사위로 못들어가겠지 그치 아 뭐야 아 아 굴수 망했어 잠깐 이런판 완전 덱망했다 하지만 이런것도 극복해줘야 고인물들이랑 비빌 수 있어 자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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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아 잠깐 아 왜 자꾸 두 번 두 번 둘러주지 아 진짜 아 실수를 오지라게 해가지고 절섭 이게 다 숙제에 약속에 남은 화윤님 때문에 흐흐흫 어 선 이루지 이제 느낌표 선 나온다 이제 흐흐흫 휴행평가 준비하느냐 밥 아 그렇구나 휴행평가때문에 그렇구나 양심이라뇨 양심이라뇨 양심은 제가 고라니라뇨 어 없어요 이런거 명령 안 만들거야 그거 자꾸 만들라고 누가 얘기하시는데 안 만들어요 아니 아니 어느 분이 제가 인명을 얘기하기 제가 아이디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인명분이 출석 대신 저 고라니라뇨 바꾸래요 그럼 실적되게 바꾸라고 아 진짜 너무하잖아요 싱글 아이 앰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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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 잠깐 잠깐만 너무하잖아 너무하잖아 너무하신다 에? 너무하신다구요 에? 아니 고시나리 열심히 살려고 발버드 치는 이 고시나리한테 어 천철을 베프지 않은 왕정 이렇게 공격을 마구하시면 기분이 아주 좋겠죠 기분이 기모찌하겠죠 아 아 잠깐 순간 내정지 왔다 큰일났다 이거 내정지 계속 오네 이런 시 벌써 슬럼프가 온건가 용신님 죄송합니다 차려면 어쩔 수 없어요 와 공격 엄청 우는거 봐봐 봐봐 고시나리 와 공격 장난 아니야 아 야 너무하잖아 너무하잖아 공격에 너무 들어가잖아 어 팔로우 감사합니다 큐 어 웰컴 투 마이 브로케스트 땡큐 포 커밍 하이 미이하오도 하이 히히 이있하오 영어에요? 하이 한국어대로 아 진짜 하이 어 이유represented 제가 유튜브 채널에 구독하시면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 땡큐 컴인 플레이 위드 미 오케이 슈얼 땡큐 어 진짜요? 디유노우 테트리오 유결 하이 용신 용신님이구나 디유노우 용신 아 디유노우 예스 안다는데요? 안되요 컴인 플레이 위드 미 컴인 허리 업 저기 타이완 타이완 아 중국분 아 그렇구나 일단 시작한 분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투게더 오케이 고 오 엑셔리 아이워스 어벌테이 벌떼이 엑셔리 아이워스 벌떼이 벌떼이 예스데데이 어?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이거를? 아잇 생일이야 생일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잉망했죠 그 말 말을 하느냐고 어 beetle 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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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ㅎㅎ 굿 굿굿굿굿굿 굿굿굿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X2 진정하세요! X3 왓! 저 자.. 오오오오오, 진짜요? I wonder why a lot of pro players are here 원더가 뭐였지? 아 궁금하다 궁금하다 오케 I wonder why a lot of pro players are here 아 해석했어 좋아 좋아 점점 영어 많이 써주세요 His nickname is 고나.. 아 뭔소리에요 고시나리 자 뭐하고 계세요 매니저분들 뭐하고 계세요 지금 유튜브 채널 빨리 링크 공유하세요 빨리 구독하러 가신대잖아 빨리 지금 놀릴 때에요 지금 유튜브 한 분이어도 놀려야지 지금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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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This Is my 유튜브 채널 Please Subscribe Thank you 자 I go change mindset 오케이 다시 들어오신다니까 저기 지금 세팅 다시 하고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한판하고 들어오시겠지 끗끗끗끗 끗끗끗끗 아 좀 기다릴거리나? 바로 들어올실지 몰랐네 와 진짜 탈벌하다 아 자꾸 왜이러니 곧이야 괜찮아 괜찮아 실수라고 생각하지마 기회야 기회 기회라고 생각해 다시 하면 돼 그렇지 그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때였어 좋아 나쁘지 않았어 피어 오 아하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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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고취나리를 왜이렇게 자꾸 두려고 해요 zn 위험해 망했다 아, 도망있어 오케이, 고라니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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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마이 닌크 데임 이씨 고시나리! 나 고라니 나 고라니 나 고라니 고라니 이씨 애니멀 고라니 이씨 애니멀 고라니 이씨 애니멀 유 캔 파인드 디스 디스 헤헤헤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지금 아싸! 저 고라니라고 지금 효계됐잖아요 저 고시나리가 지금 아이덴티티가 흔들리게 생겼잖아 지금 고라니라고 해가지고 아, 디스 이씨 유투브 채널 플리즈 서스크라이 땡큐! 뭔소리에요 고시나리 채널 디스 이씨 고시나리 채널 나 고라니 히 쪼크 와우, 와우 귀찮은데 시는 뺍시다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이러다가 그냥 방송도 뺍시다 이러겠네 이제 네 귀찮으니까 방송도 뺍시다 다 귀찮아가지고 고시나리님 이제 이제 인공호흡기도 뺍시다 막 이런거 아니에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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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ou ready? 레츠 고 용신님 안 하세요 같이? QW1님도 안하시네 왜에? 고고고 오케이 레츠 고 아 한번 해볼까? 지금 저를 저격하시는 분이 이제 무슨 이유로 튕기셨는지 나가셨기 했기 때문에 이거 이길 수 있는 가망성 조금이라도 생겼습니다 한번 승리 한번 노려보고자 했는데 이야 승리는 도저히 못 누리겠네요 이야 와 나 지금 나 지금 살 떨렸어 지금 와 장난 아니었어 지금 와 죽는줄 알았네 와 가람님 죄송해요 사려면 어쩔 수 없이 사려면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는 법 야 그래도 오래 버티죠? 잘 버티죠? 버틴다니까 이제 볼길에 예전 같으면 못 버텼는데 지금 버틴다니까 근데 이 방심할 때가 가장 큰 위기라고 아 아 위험하다 와 왜 이렇게 안 돌아가시는거야 다들 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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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그 다음 나야? 아 잠깐 잘못했어 어 아냐 아냐 괜찮 괜찮지 않아 아 아 젠저 지쳐서 못하겠어요 아 이런 아 넌 아 이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요? 왜요? 엠냐.. 어.. 패언님.. 패언님 왜 무릎에 와.. 불안하게 지금 플레이하고 계실 때 말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뭔 소리예요.. 이렇게 원어민처럼 불편할 수 있는 스트리머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어민이 아니냐고 오오0 나도 대화하고싶다 원어민과 저는 원신인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죄송해요.. 네 시작합니다 어제 고스트랄로 피테쿠스 나왔을 때 이미 게임 끝났었어 진짜 선물로 어떻게 별명을 줄 수가 있어 와 이건 못 이겼다 아 모시 니오노카타가 있다라 니온고 대부 다이소브 데스 유이..유이치..노 대킬후..하나시와 니온고 데스 야 잘한다 잘하신다 나파렌 씨리가 무슨 뜻이예요 나파렌 씨리가 무슨 뜻이예요 네 네 어어 어어어 맞아요 맞아요 자 웰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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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브로켓 웰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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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라니쇼리는 고라니쇼리는 못내도 야..야 저기 위험하다 야 벌떡 공격이 저렇게 들어가고 잠깐잠깐잠깐잠깐 야 위험하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렇게 무지막차게 공격하시면은 위험합니다 뉴비 분들 어떻게 버티라고 하시는거에요 오티나리가 뉴비가 아니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뉴비 분들 못버티실 공격이었다 방금 장애는 목버틸게요 저도 아 못버Re convers handler 아 Vamp Blades 망했어 워너민 워너민 나도 워너민하고 대화 원어민 친구는 있는데 방송이라든가 이것저것 때문에 통화는 잘 못해도 오늘 통화해봐야겠다 어차피 말은 잘 안통하지만 일본어하고 영어 실력 늘려야 되는데 이야 잘한다 어 우행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의 방식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출첵 감사합니다 아 멋지다 와 실수하셨다 저 마지막에 실수하셨다 저 못이겨 이제 끝났다 이거 못결 안할거야 그치 오케이 뭐 왜 다들 나가시는거에요 용신님도 나가시고 리버님도 나가시고 왜 다 나가시는거에요 렛츠고 방금 전에 사람 되게 많은데 위플레이 아나닌에 뭔소리에요 위플레이도 재밌어요 애플레이의 솔직히 재미있긴해 으으으 소스 psychiatrist 아아 잠깐만 아아아어어아아어어어어어어어어 아으핫 그 중국어플도 있었어 저 분도 네 아 그렇기는 한데 근데 이분이 이제 테트리워 이거 원래 그냥 그거 하시는 분이면은 우리는 테트리오 하는게 맞아요 명언, 곧시날이 명언이지 This is the realest game 명언이 영어로 뭐예요 근데? 아, 데자비 안 나와요 설마 데자비가 나올까봐 오케이 렛츠 고! 잠시만 기다려 봐요 기다려 봐요 기다려 봐요 기다려 봐요 자, 공격 먼저 돌면 안 돼 공격 들어오기 전에 와... 이거 지금 빨리 뭘 쌓아놔야 돼 지금 빨리 뭘 쌓아놔야지 안그러면 위험해 안그러면 위험해 안그러면 위험해 아 왜이래 자꾸 알고 있었는데 옆에다 둘려고 했는데 왜 자꾸 저렇게 더지는 겁니까 아어우 고씨나리씨 하지만 바로 아... 급복했다 드디어 고씨날이도 내 고인물, 고인물에 다가와가는 건가? 뭐야 용신이 또 나가셨는데 튕기신거야 나가신거야 가내면 못하겠네 아아 왜이래 고취야 고취야 왜이러니 고취야 아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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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공격 바로 들어오는거 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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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잉더러 아 튕기셨나보네 아니요 노리고 만들었겠어요 어떻게 하다보니까 저기 만들어져가지고 저는 티스피 만들지 몰라요 아직 설마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겁니다 저는 이 노트에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겁니다 테트리오 이츠 플로우 고트르 오우 빽 어후 잠깐잠깐 굿이브니잉 땡큐 포 커밍 어게잉 땡큐 포 커밍 어게잉 오 integ 벱 스피 아왁왁왁왁왁왁왁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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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tää 아 뭐야 왜이래 자꾸 왜으 왜이래 이거도 내가 싫겠다는 잠깐잠깐 쫙 누가 공격하진 촬영은 없겠지? 공격하지마 공격하지마, 공격하지마 공격하지마 실수 엄청 해가지고 고키나리 말망했어요 망했어 굿이븐닝 컴인 플레이 위드 미 아 디스 무비 이스 이 디스 무비 윌 업로드 마이 유튜브 채널 앟 투모로우 그야 세상에 게임이 왜 이래 적을까요? 아니요 보면은 또 게임이 굉장히 많아요 재밌는 게 없음 아 고키나리가 재밌는 것 좀 찾아드릴까 고키나리랑 같이 게임할 수 있는 거면 뭐든 재밌어요 지금 게임 필럼프가 오신 것 같은데 뭘 추천해드려야 되나 쩌드노테 쩌드노테 한때 쩌드노테 저 중2까지 갔었어요 파워바 FBS 하나탄이 먼저 오시고요 붉은사막 붉은사막? 많이 들어봤는데 안나옴 아 그렇구나 총 게임이 나옵시다 안 돼요 그러면 또 고키나리 헤드샷 나오잖아 제가 당한다는 뜻이죠 헤드샷을 사나탄이 먼저 오시고요 아무튼 고마우신 분들 땡큐 포 사스크라이브 마이 유튜브 채널 앤 드 트위치 채널 영웅 를 스냅거 노 조 유 캄 유 캄 스냅 미 스냅 미 비카스 서브 아 앱 마스터 우 앱 앱 고신낮이 퍼퓴럿 로 because 유 어트 어트랙트 프로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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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리얼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데일스 포 더 캄프리 마트! 총 굳은... 오우 진짜요? 아 그래요? 오케오케오케 천천히 하시죠! 예 아이 어그리예요 뭘 어그리한다는 얘기에요 좋아요 x3 좋아요 x3 좋아요 x3 와 구독과 좋아요는 고스나리에게 큰... 어 잠깐 그런 얘기 아니구요 자 어쨌든 바로 시작을 해보고 아 용신님 죄송해요 살려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제가 살기 위해서 용신님을 제가 제물로 바치다니 이런 망할 고스 고스야 너 그러면 안됐어 어? 고스야 감히 시청자분들을 그렇게 어? 보내서 고스나리 니가 남는게 뭐가 있니 어? 남는게 없잖아 잠깐x3 남는게 없어 진짜 남는게 없어 잠깐만x3 이거 집중해야돼x3 이거 집중해야돼x3 이거 집중해야돼x3 이거 집중해야돼x3 집중 엄청해야돼x3 잠깐만요 자... 아 됐어요 일단 아직 산게 아니에요 아직 산게 아니에요 아직 산게 아니에요 지금 자 지금 열심히 해서 이거 플레이하고 좋아요 좋아요 지금 차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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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안 돼! 대찌님 고아 안녕하세요 하필 이때 오시다니 고스나리 1등 한때 오셨어야죠 왜 맨날 대찌님은 고스나리가 당할때 오시는거죠? 마치 이때를 노렸다... 노렸다라... 노렸다라는... 꼬블로밖에 안보입니다 이거 반이 배워야돼 지금 어떻게 쌓는지 많이 배워야돼 마스터보다 프로라고 하지 않나요? 프로지만 저는 마스터라고 할거에요 I am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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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고인물이다 맨날 지니까 1등할때 와야면 평생 못오시겠네요 이랬는데 아... 아하... 어... 뭘 전공하셨나요? 이래봬도 수학 이런거 전공했어요 물론 지금 수학 다 까먹었어요 그니까 이과란 뜻이에요 이과 고라니... 뭐 고라니를 전공을 해요 아... 좋아요 tidur기 가위라니 빨리 가위라니 하... 이래봐라니 안iment 해봐라니 I can d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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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나는 퍼프를 정차 못받고.. 아.. 흐흐흐 궁원평시안일림 아아 진짜 This me is for mine Not for mine 아 진짜 아아 이걸 이렇게 당하냐 어떡해 아 네네스트 라운드.. 네네스트 라운드 is special round 오케이 퍼스에스.. 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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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ичегоning 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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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화는 못참지 네네 believes how to hold 준비 지금 용시님하고 코리님하고 지금ka.. 퍼스를 받았어 yyaow 와 봐바 너무 버프를 나누놓은지 저기 실수가 좀 잦네 야 좋아요 와우 와우 You have a big take I know I know I understand Okay First provider let's go Okay setting First provider Okay let's go 후아 그이 먹는거죠 이거 포 강제 포아이드 First 포아이드 잠깐만 잠깐만 나 오래하고 싶어서 오래하고 싶어서 한거야 오래하고 싶어서 한거야 오래하고 싶어서 한거야 오래하고 싶어서 한거라고요 아니 우와 공격이 엄청 오네 진짜 공격이 엄청 올만한 분들 QWA님 네 콤보 줄을 둘봐야돼 맞아요 그니까 빨리해야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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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WA님 타요 나라 가셔야죠 네 가시는게 편안하게 왜 그래봤자 계속 들어오길대 맞아 이거 위험하다 용신이 이거 위험하다 왜 또 툴 예이 이 디스 이 디스 램이 어 포 와이 MICHAEL 포스 포스 오브 파든 오브를 어떻게 붙여야될지 모르겠다 어쨌든 포와이드 근데 강제라는게 강제 강제라는게 붙어야되니까 포스가 붙어야되잖아 몰라요 아니 원어민하고 대화하시는 분이 이거를 몰라시면 모르면 되겠습니까 모를 수 있어요 괜찮아요 모를 수 있어요 네 모를 수 있어요 하는 말이에요 용신님하고 누구나 아 좋아요 이건 아마 적응이 안되실 수 좀 힘드실거야 콤보스로 승부를 봐야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오 좋아요 야어어어 유아 큐에이트 와우 GG 자 이제 버프 음악을 끄고 자 일단은 세팅을 다시 원래대로 맞춰놓을게요 이게 10에 20이었나? 10에 20이었죠 자꾸 헷갈려 Please no join 룬에 Please no join Why? Do you know 룬에? I'm too scared Really? Really? 영어 단어 뭔소리에요 그렇게 어? 어? 자 일단은 버프는 끝났고 너프의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너프의 시간이 왔어요 자 가자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아 잔잔 잘못났다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아 이게 아닌데 아 자꾸 왜 이상하게 두는거지 렛츠야 넌 그러면 안되는거야 그러면 안되는거였어 그러면 안되는거였다고 아 이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들려는게 아니었는데 됐다 와우 죽을뻔했네 죽을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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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죽을뻔했네 와우 왜 자꾸 공격이 오는거야 자꾸 왜 공격이 오는거야 나 분명히 공격 다 막았잖아 막았는데 왜 공격이 계속 오는 거예요 아 잠 났다 아 잔잔 큰일났다 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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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바이 아 안돼 아 잔잔 아 아 이 This blaze heel crazy Because of my life is zero I think that too 12 12 14 14 야 근데 채팅방 되게 조용하네 17분 계시는데 하유님 하유님이 게임 추천해주세요 아 게임 뭐가 좋을까 RPG 게임이나 생존 게임 한번 찾아볼게요 아니면은 같이하는 디펜스 게임 같은 거 없나 하이 웨컴 투 마이 브로케스트 일피나 코리안 아이케스 핑크 잉크 쉐어리드 플리즈 사스크라이 마이 유튜브 채널 플리즈 팔로잉 마이 트위치 채널 땡큐 자 안녕하세요 고스니라리입니다 팔로우 하시청은 고스니라리의 크림이네입니다 유튜브 나오고있으니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GG GGZ GGZ 렛 렛츠 고우 생존 디펜스 어 7 데이즈 투 다이는 뭐예요 와 공격이 일단 기본적으로 몇개는 온다 와 이게 뭐 내려오는게 와우 굿 대츠 대츠 으 나 굿 나 굿 나 굿 나 굿 나 굿 나 굿 어 죽겠다 망했다 망했다 안돼 7일 마다 오는 좀비 웨이브 막는 흉종게임 아 진짜요 같이 할 수 있는 거에요? 와우 어 나 3등 했었는데 같이 할 수 있죠 아 그래요 어떤 게임이에요 온라인이에요 아니면은 폰게임이에요 4등 고라니 팰 수 있는 게임 뭔소리에요 뭔 말하면은 고라니 고라니 그 고라니 고라니 고라니가 뭐라고 스팀 게임 오케이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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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마인 체인지 오케오케오케오케 아 자꾸 왜 고민을 하지 고민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저하고 오 원제님 이런 제 원제님을 보내버리다니 이런 영광적인 경우가 아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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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버린것 까지 좋았는데 오 오 진짜요 아니 도예 아 순뱀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낸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튜브도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안 누르셨으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 영상은 내일모레 다 올라갑니다 이 영상은 내일모레 다 올라갑니다 이 영상은 내일모레 다 올라갑니다 와아 순뱀님 같이 하시죠 아 들어오셨구나 오케이 노아이 워스커드 마이 프레젠츠 툴 헬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공격이 왜게 잘 들어오는 거야 다른게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시청자분들이 더 들으셨으면 좋겠지만 아니 아니 코리님 I got w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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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 no no ok ok let's go let's go let's go come on come on come on 아 아 바보 아 안돼 안돼 이대로 죽을때도 없어 아 조언제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자주 놀러오세요 오 코리 아 미스 코리 do you have a youtube 채널? I wanna subscribe your channel because of your your 실력이 뭐야 your your 테트리올 스킬 is very nice I do but I don't have a so I like to be 아아 May I make one in the future 아 오케이 오케이 I am waiting your youtube 채널 make youtube 채널 땡큐 모모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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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루넨님 안들어시나 용신씨씨 서우 프로 용신님 엄청난 프로래요 어 두듬님 오셨다 유분 어 do you know 두듬 흐흫 흐흫 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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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엑시가 관전했네 지금 흐흐흫 일부러 관전하시는거에요 지금 저도요 하지만 뉴비에서 조금씩 고인물분들과 비빌 수 있을정도로의 실력을 갖춰지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못말하는거야 와 공격엄청온다 공격엄청온다 와와와와와와와와와 아 플리즈 스탑 스탑 어택 툭 미 아앜 안돼 아 죽었다 디스톱 히히히히히히히 아 쏘 고스낭해야지 맞아요 그건맞아 그건맞는말 그래서 고스나리아 이 정도까지 실력 올린거잖아요 물론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예전 처음에 비하면 확실히 늘지 않았어요? 아 야 지셨네 두둠 두둠이 잘하시지 다들 아무말도 없었다고 한다 두둠 탁 오케이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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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해야하나 공격이 너무나 많이 오는데 아니 코리님 와아이 코리 쏘리 아잇 쏘리 아잇 레알 키키 3초라뇨 10초 이상 버티거든요 타겟 고스나리 고스나리 스펠링 치셨어요 어 어 클리아워터님이 오셨다 과연 이 이쪽으로 오실지 안 안 들어오실지 그게 의문이긴 하다만 골라 골라 고라니는 뭐예요? 아 고라니? 노 나 고라니 아임 코어키라리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오 와아 잘하신다 실크 운이 잘하신다 오케이 렛츠고 그래도 계속 꼴등은 안하니까 다행이다 아 다들 어디 가신거지? 분명히 보고 계신건 맞는것 같긴 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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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 어렵다 재미있게 게임 뭐 있나 보는 중이에요 아니 재미있게 고스나리 방송을 보는 중이라고 얘기했으면 감동을 받았을텐데 그렇긴 얘기는 안하시고 아주 진실된 분이십니다 만점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망했어 이거 또 실수했구만 I wanna win in 아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아이 몰라 아 망했네 진짜 망했다 망했다 하지만 그냥 망하진 않을거야 아 그냥 망했다 아아 그냥 망했다 숙제가 너무 많아 2변 히히히히 히히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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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 홈워크 야아 맞나? 왜요 일본 왜요 왜왜왜왜 뭔일이 있어요 또 아 히히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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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히히헤드가 헤브가니 히히헤즈구나 그래서 히히헤드 히히헤드 히ree ıl 제 히히헣 아아 공격 공격 자꾸 온다 아아 어? 한명 코스프레가 두명 뭔소리에요? He has many homework 한명 코스프레 뭔소리에요? 어떤거지? 일본에서 두명 코스프레가 뭐 있었다는거는 봤던거 같긴 한데 아 그래요? who has many homework 어 me yes 한명 유명한 유튜버가 네네네 에엥? 어쩌다가 어쩌다가 그니까 일본나라 일본끼리 난리가 난거죠 찾아봐야겠다 이따가 오 축격인데? 어휴 유명인캐를 떨쳐도 그렇지 더욱더 시청자분들한테 좋은걸 줘야지 왜 그렇게 했을까? 이해가 안되네 재미를 주고 어? 더욱더 관심과 사랑을 줘야될 직업인데 유튜버라는 직업이 근데 감히 그건 진짜 용서할 수 없다 진짜 야 어떻게 그러냐 언젠간 유명해지겠지만 그렇게 피해분석까지 유명해지라고 하면 유명해지지 않겠어 아아아아 진짜 아아아 감동적인 말 뒤에는 역시 볼 시네리의 실수가 있지 아 잠깐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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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안오겠지? 땡큐 땡큐 아앜 아 노 땡큐 네 짜잘한거 끝냈다 지금 짜잘한거 끝났다구요? 아니 어린 학생한테 너무하잖아 꿈과 희망과 사랑이 많을 나이에 실하우 텔미 캔유 스픽 재패니스 그 친구하고 학생하고 인수분해면 어쩔 수 없죠 그렇구나 아 참 아니 진짜 어느 나라건 진짜 애들한테 못길지 구르는 사람은 진짜 천벌받아야되요 진짜 그 누군거 아네 실수가 아니고 그거는 사람 못끄킨거는 그거 진짜 안되지 이거는 열받네 방송하면서 아아아아 그래요? 하아 진짜 나빴다 고스나리 고스나리는 만약 그러라고 하면은 지목 아 지목은 돼요 예 지목됩니다 포인트 쓰시면 지목됩니다 지금까지 지목을 안쓰셨기 때문에 그런거에요 항시 대기상태입니다 굿굿굿 지목 지목하셔도 됩니다 지목을 해야 또 이게 고스나리에 방송만의 다른 묘미가 나타나는거기 때문에 지목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아 아냐아냐 아 잘못했다 망 망했어요 하지만 고렇게 망하지는 않지 와우 와우 엑셀런트 와 진짜 나는 만약에 그러라고 하면 난 평생 솔로로 살거야 진짜 진짜 너무하잖아 아니 아아 아 그래요 검색은 안할거에요 대충 어느 내용인지 뭐 좀만 보면 알겠지 뭐 유명해졌다고 그렇게 하는거는 안됩니다 초심을 초심을 잊으면 안돼요 초심을 잊으면 안됩니다 모든 역사가 그랬어요 초심을 잃었을때는 분명히 거기에 상응하는 댓가가 나왔어요 역자도 역자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 오 우행님하고 저하고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디스 디스 아 뭐지 디스 이즈 스페셜 매치 스페셜 원 원 온 원 원 원 원 매치 어 하나타 부어설스 고스나리 플리즈 어 스펙테이 스펙테이션 스펙테이팅 디스 매치 고스나리 윈 고스나리 윈 땡큐 뭐야 왜 다 많이 들어오시는거야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지금 1대1 매치에요 잠깐 관전 모드 들어가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스나리 윈 고스나리 윈 고스나리 윈 고스나리 윈 그래 아아 리얼리 아이케 스펙 코리안 앤드 제패니스 어 앤 잉글리쉬 아리드 흐흐흫 평화롭게 평화롭게 가자 아니 자꾸 모기 모기 아 모기 모기가 날 자꾸 방해하고 있어 아 모기 끈적함을 느껴 와우 와우 와우와우 와우와와와 와우와와와와우 와우와와 와우 와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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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켠도잉 아이켠도잉 아이켠 두우잇 두이뒈 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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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kumd1 하나당 실력 되게 많이 넣으셨다 이 실력이 아니셨는데 하나타님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논면 차면 안되겠다 제대로 해야겠다 안되는구나 안되는구나 안된다 오케이 렛츠 고 렛츠 고 디스매치 이씨 에이 뭐야 뭐야 몰라 몰라 영어 안나와 영어 안나와 지금 야 이거 진작에 끝나야될 게임이었는데 안끝나가지고 지금 당황했습니다 고스네 많이 당황했어요 하나타님의 실력을 너무 무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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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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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꿨는데 망했다 와 와 잠깐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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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아냐 해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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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할 수 있죠 할 수 있잖아 도끼나에 넌 할 수 있잖아 어떤 역경에도 다 이겨내왔잖아 와 순간실수 때문에 망하는줄 아네 와 빨리 내놓는다 큰일났다 집중 집중중 하겠습니다 와 하나타임 실력 되게 많이 넣으셨다 고인물에 가려진 실력이었어 아 그정 ta 틀리로 부대 나 뭐야 고인물에 가려 unusual 가려, 가려져서 몰랐었군 와우! 디스매지 이씨 페이토키도키 두근두근 두근두근 와우와 안 끝나 게임이 어머 송절하시잖아 뭐야 이거? 어 잠깐만 잠깐만 내가 지겠는데? 어 잠깐만 내가 왜 바꿨지? 안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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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NO! NO WAY! NO WAY! NO WAY! 와 하라탑 잘하신다 오우! 와! 아 나, 제가 잘못했어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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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빠르다 와 이거 더이상 안됬네 저실장형 아왜왜바꾼거야 아니 너무바꿨쟈나 쏘리이이이이이이익 와 잘난다 x5 와아 하나타님이 잘난다 쏘리이이 와아리얼리 리얼리쏘리 하나타 이스미너 죄송해요 오케이, 같이 가자!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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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체력전! 땡큐! 워주님! 뒤에 거 읽고 워주님 줄 알았네 왜 이렇게 방송에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지? 어, NO! 마이 원포인트! 원포인트?! 공부 땜.. 아, 그렇군요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포인트? 와이 게이브 미 원포인트 와이 게이브 미 원포인트 와, 하나털이 되게 잘하신다 진짜 연습 많이 하셨네 와, 저번에 하나.. 야, 이제 뭐.. 야.. 안되겠다, 이제 고치네리 이래서는 안되겠다 고치네리 이래서는 안되겠어 와.. 바로 죽었네? 두달만에 해서 바들바들거렸는데.. 아, 진짜요? 컴퓨터 켜겠습니다. 우주의히물님 고아 안녕하세요 갑자기 뭐임? 그러니까요 갑자기 뭐예요 저? 왜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몰라요, 공격 엄청 들어갔어요 지금 계속 아, 웃다가 컴밍 많이 났어요 아, 진짜요? 아니, 근데 저도 근데 잘하시는게 맞아요 정말 잘하세요 진짜 파요님 들어오시죠 흐흫 오오오오오오오오 드디어 일대일 세계일대매치가 좋아요 좋아요 아 이거 지금 보이고 있구나 보이면 안되지 오케이 렛츠 결롤럭 순밤 님들 룬엔님 진짜 잘하세요 야 이거 조이 조이 워르르르르르 와아아 파이팅 야어 이거 치 나요 치 나요 치 나요 쳅니다 치 나요 룬의 프로 I think like 룬의 is very pro Okay let's go 와 근데 나는 어떻게 비빌 수가 없네 비빌 수가 없어 비빌 수가 없어 이런 망할 모기 자식들 이제 진짜 여름인가? 모기가 엄청나게 달려다니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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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모기에 가고 있다가 모기 먹으면 됐어 돌고래니 구아 안녕하세요 출첵 감사합니다 아 진짜 망사라뇨 와우 망사다 뭔소리예요 그게 그거예요 파이팅! 파이팅! 보스랑 얼마나 비빌 수 있을지가 가장 관건입니다 어 리젠 시연 아 아이 서 아 아이 서스크라이브 그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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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스크라이브 유튜브 채널 유얼 유튜브 채널 와 테트리오 야 테트리오도 하고 뿌요뿌요 테트리스도 하네 주윤 노우 푸요크 여태트리스 와우 띵킹 어 20 어 20 20180님 어서오세요 아니 이렇게 고인물분들이 많은 방송에 오시다니 참고로 고스날이도 고인물 반열에 올랐습니다 20180님 고스날이가 잠시 태트로계에서 안보이는 사이 고스날이는 고인물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할거에요 20180님 그렇다고 20180님을 이길 수 있다는건 아니에요 네 럴리가요 워즈님도 충분히 낄 수 있습니다 아 네 가장 무미건조했다 대답이 가장 무미건조했어 야 잘하신다 You are pro I think that you are pro I think you Very pro Right 아 좋아요 봐주는것도 아닌거 없군요 누네님도 엄청 잘하시잖아요 봐봐요 고스날이의 스피드 봐봐요 아 다음판은 버프 노래 좀 틀어야겠다 안되겠다 또 오셨으니 버프 노래 안틀 수가 없구만 나 지금 뭔가 크게 잘못한거 같은데 아 나 지금 뭔가 크게 잘못했어 아 젠장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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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졌다 클났다 클났다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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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기만 하시 맞아요 빠르기만 해요 빠르기만 해요 제가 잘하는건 지뢰찾기입니다 나도 지뢰찾기 영상 올릴거에요 워즈님 저도 지뢰찾기 영상 하나 올릴겁니다 워즈님 지뢰찾기하는거 보고 안되겠다 나도 오랜만에 지뢰찾기 좀 해볼까 해가지고 했는데 어 예전 실력 안나오더라고 오 중국어 잘하세요? 우행님? 와 여기 다 능력자분이시다 상급 깬적 있는데 진짜요? 뉴비입니다 댕고수 분께서 뉴비라고 하시니까 절대 신빙성이 없습니다 제가 어 20180님은 아는데 아는데 한글 아 한글보다 중국 아 그러면은 혹시 부모님 중에 그 중국분 이 계시는건가요? 아니면은 뭔소리에요 영어 잘하시잖아요 리듬게임 잘하시잖아요 리듬게임 그 특히 그거 저기 리듬게임의 과학 사이언스 엄청 잘하시잖아요 鍵 아 이중국적이에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oo 그러니까 그렇지 아아 그렇구나 이중국적이면은 확실히 배울게 있어요 그렇게 돼 진짜 이야 메리트 메리트가 대단하시네 봐주시면 안돼요 이거 진짜 제대로 해야돼 순간, 봐주는 봐주는 그 게임 하다가 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은 못해요. 겸손까지 글씨 그첨 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첫 나온다 이제 분명히 첫 나온다 와 와 잘 버티셨는데 루맨님 되게 잘하신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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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권 선물 우엥님 구독권 선물 감사합니다 누구한테 드린거에요 킹도토리님 구독권 받았구요 한분은 또 누구 받았어요 아니 갑자기 왜 테트리오를 사랑한 아귀지님 구독권 받으셨어요 선물 던지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랜덤 랜덤 아 감사합니다 어제 곧씨날이 생일이어가지고 예스터데이 워스 곧씨날이 생일이야 유 헤브 트 셀럽 셀럽레이트 디스트레이머 아우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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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소리하고 있는 사이에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쌓였어 왜 이렇게 쌓였어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안해주셔도 됐는데 고맙게 감사합니다 이게 랜덤이라서 근데 뭐 아 왜이래 아 실패했어 아 안돼 강제선물 네 이 기세로 어떻습니까 계속 저한테 구독을 해주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땡큐 어 어떻게 뭐지 셀럽브레이팅 미 땡큐 고맙습니다 아리가또고자이마스 장제선물 구독자 늘면은 고스네리한테 좋은거라서 실질적으로 방송에서는 근데 이게 돈이 드는거다보니까 강요를 하잖아요 저는 정기구독권 선물 고마워요 킹도토리님도 한번 고맙다고 말씀 좀 해주세요 해피레이트 버데이 땡큐 커리 땡큐 커리 야 그래도 저도 어쨌든 영어까지 하면 3개국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를 못할 줄 그렇지만 그래서 내일 저는 몰라요 일단은 시간이 되면 돌려는 봐야돼 그니까 바로 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컴퓨터가 너무 좋아가지고 바로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좀 와 하하하하하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하지 않는 것이 제일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시는게 고스네리한테 주는 선물입니다 항상 건강만 하세요 돌려봐야 한다는건 뭔소리에요 뭘 돌려는 봐야된다는거죠? 잘하신다 우행리시고 하셨어요 하나탄이 잘자요 컴퓨터 맞아요 돌려는 봐야죠 방송 화이팅 감사합니다 오 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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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기만 하시면 안돼 생각을 해 생각을 해 고스네리아 넌 생각을 해야돼 그치 너한테 필요한건 thinking 너 생각해야 되요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 아아 잠깐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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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아 귀찮아 Oh I die really? Why?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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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y no way no way No way No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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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오래 비벼보자 한번 오래 한번 비벼보자 진짜 오래 한번 비벼보자 한번 진짜 한번 오래 비벼보자고 오래 한번 비벼보자 비벼보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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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렛츠고 오케이 렛츠고 와 미치겠다 와 미치겠다 정신 하나도 없어 자 뭐한거지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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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지나요 이대로 지나요 이대로 지나요 이대로 지나요 이대로 지나요 이대로 지나 여어 아직 안졌어요 아직 안졌어요 아직 할 수 없어요 끝났어요 네 뭐야 2180님 1대1일때는 대본대로 가라니까요 제가 몇번 말씀드렸습니까 대본대로 가라고 몇번 말씀드렸어요 극적인 고스날의 우승 보여줘야죠 1대1일때는 대본대로 가야죠 싫은데요 싫은데 대본에 다 있는데 그걸 안따라가야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지금 심지어 저는 1대1인지도 몰랐어 아 싫은것도 대본인데 어떻게 하셨지 대본에 너무 충실하신대 가끔가다가는 저기 그 뭐냐 애드립도 좀 해주고 해요 애드립 애드립 애드립있잖아 애드립 고스날이가 맨날에 하는거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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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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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와 누가 마음대로 소중하래요 고신 고신 아리가 소리실종 테트리올 소리실종 안되겠다 다음판에는 나 버프노래 틀려있어 뭐에요 이거는 아 오케오케 와우 어렵다 버프뮤직 렛츠고 버프뮤직 렛츠고 넥스테이지 이즈 버프 아이애 버프뮤직 레츠고 카톡만 끄고 해야겠다 와아 와아 대단하다 진짜 와아 대단하다 이거를 야 진짜 20780님인데 누구야 용신님이구나 그러니까 와 렛츠고 레츠고 와우 킨더트리님 멀쩍 오시고요 여우 와우 후우 야 이걸 또 사라요 여우 카톡이 안켜져요 얼마나 좋은 컴을 가지고 계시는 거야 혹시 컴퓨터가 애니악인가요 진공관으로 진공관으로 돼 있는 거 그 정도가 아니고 저야 네 와우 아 순배님 수고하셨어요 좋아요 순배님 수고하셨고요 순배님의 실력까지 고스나리에다 다 합세해 놓고 하겠습니다 버프 음악 It'll be music. Let's go. 버프가 온다. 버프가 온다. 골시 나리 버프가 온다.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속도가 1 빨라졌습니다. 속도가 1배 빨라졌습니다. 좋아. 아 왜이러니 고끼야 고끼야 그러지마 고끼야 너네 더 잘할 게 있는 애잖아 왜 자꾸 실수를 해가지고 아니 화유인님 죄송합니다 화유인님 죄송합니다 근데 공격이 엄청 봅니다 지금 장난 아니에요 아 아 I hate I hate 그 뭐냐 저기 그 아 이건 이거는 망할 망했 아 넘어가 넘어가 아 넘어가라고 왜 안 넘어가는 거야 왜 안 넘어간 거야 도대체 나는 분명히 버프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어 테트리처님 테트리처님 고아 안녕하세요 열심히 하느냐고 3등 모었습니다 아 님만 먹는 게 아니라서 그러네 어 버프가 나한테 내려오고 있어 버프 어허 I have 버프 This music because heard this music 검은콩님 안 계시는데 근데 엑시 있나요 있어요 공연 버프인데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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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music is 버블리 버프 어 저 이거 진짜 안 뜨네 Oễ 좋아 좋아 Joa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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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 오케이 오케이 레츠고 레츠고 컴온 아임 레디 아임 레디 유 아 레디 아임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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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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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야 또 참등했어? 야 웅장하다 코와이드가 하고싶어 야어어어 20180님이 이렇게 당하시는건 처음 본다 오케이 레츠고 버프 I have buff 아 그렇구나 걔도 골티나리가 비비있다고 믿으면은 비비어집니다 비비어집니다 비비어질거에요 비비어질거에요 분명 비비어질거에요 우리는 비비어질게 있다고 비비어질게 있다고 비비어질게 있다고 비비어질게 있다고 어우 용신님 왜왜왜 아 잠시만 아웁장 MUSIC 들의 두드러움 세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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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잠깐 야 위험했어 본건 좀 위험했어 진짜 위험했어 와 본건 좀 진짜 위험했네요 와우 진짜 위험했다 와우 위험했어 와 바로 공격 들어오는 골케야 이거 와 무서워요 하지만 골피날이 이기 때문에 살았어요 아 젠장 그리고 바로 실크됐어 아 젠장 괜찮아 우리 나 이거 많이 겪었잖아 미니맨 좋아요 x2 아 안좋아요 x3 안좋아요 x3 끝났나? 아 젠장 죽었네 뭐야! 나 2등이 났잖아? 어 2등했어 룰누님 1대1 때는 대본 룰누님 1대1이 고스나리오 1대1일 때는 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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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본대로 골슈나리와 1대1의 시대에는 대본대로 가주게요 나린님 먼저 치니까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201타공님께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하고 계시네 확인이라니 어? 들어오셨다 잠깐만 잠깐만 아직 끝나지 않았죠 골슈나리의 라이프는 아직 제로가 아니야 제로가 아니야 제로가 아니라고 와 미치겠네 와 미치겠다 와 동경 엄청 오네 하지만 골슈나리라서 급복이 가능합니다 실력 많이 늘었죠? 보통 이때면 죽거든 골슈나리는 원래 죽는데 죽지 않아요 왜? 골슈나리 실력 늘었어요 마치 밟아도 죽지 않는 잡초처럼 아잇깐 아잇깐 진짜 죽겠다 잠깐 잠깐 잡초라고 얘기하자마자 죽는건 좀 아니지? 아아! 진짜 아아아아아아 야 짝대기가 막 나왔는데 아 참아시죠 그렇죠. 그쵸~~ 잡초도 이 사람처럼 밟으면 잡초도 이 사람처럼 밟으면 죽어요 난 죽기 싫었죠 난 오래 살고 싶었죠 하지만 오래 살지 못했지 왜냐하면은 저 테트리오 강의 좀 해드릴게요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전 강의를 들어도 섀 찬찬인데 자 계속 갑니다 지금 계속 가요 지금 4등 했어요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 뭔가 지금 깜빡한거 같은데 뭔가 깜빡한거 같은데 아 맞아 아 맞아 다음판에 1대1 매치 가겠습니다 다음판에 1대1 매치 갈게요 오케이 넷스테이지 이즈 원 원 원 원 매치 블랙빈 버스 파요이 후 이즈 위너 이 게임 아 영 못해먹겠다 와 근데 진짜 오레칸 남쳐 오레칸 남쳐 오레칸 남쳐 지금 오레칸 남쳐 라고 얘기하자마자 바로 공격 엄청 들어오구요 지금 야 지금 봐요 와 공격 엄청 들어왔어요 끝났어요 지금 예 코링 와이 와이 킬 미 와이 킬 유 와이 킬 미 와이 킬 미 룬 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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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판은 다음판은 화요이 님대 블랙빈 님 1대2 매치 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스테이지 이즈 원 원 원 매치 하요이 파요이 앤 앤 앤 앤 앤 앤 디스커넥티드 나갔네 버프 노래 켜드리고 할까요 그냥 끌까요 하요이 님하고 블랙빈 님 끌세요 오케이 이번판 끝나고 끌게요 커리 커리 바이 바이 용지 님 저한테도 바이바이 하셔야지 아니 스틸머는 가만히 냅두고 다른 분들한테 이제 바이바이 하시면은 고시나니 스틸머인데 바이바이 흐흐흐 진짜 가시는거에요 근데 테트리오 님 재밌어 테트리오 님 구경은 계속할거에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아주 아주 좋은 자칩니다 좋아요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원 원 원 원 매치 1대1 매치 들어가겠습니다 화요인님 대 블랙빈님 Who's win? You can vote This Match 블랙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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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화요인님 진짜요? 누가 안갔냐 했다면 내가 안갔구만 누가 자꾸 저기 반전으로 안가나 했다면 내가 안갔어요 죄송해요 오 근데 오 표가 박빙이에요 박빙 50대 50이에요 누가 이길지 몰라요 Who's win? I don't know This match is Newbie Newbie of newbie match Enjoy Enjoy watching Enjoy Enjoy the movie 아 Enjoy the movie 라고 하는게 맞구나 Enjoy하고 마칭을 왜 같이 쓰냐 Let's go 과연 어느 분위기일까요? 자 콩님 믿을게 콩님도 진짜 많이 연습했고 화요인님도 진짜 열심히 연습했어요 화요인님은 빌드 위주로 연습을 했고 그 다음에 저기 블랙빈님 같은 경우에는 저기 리그 같은거 계속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오 빌드를 만들 줄 아셔 화요인님의 빌드를 만들 줄 아셔 벌써 빌드를 만드셨어 근데 왜 안 써요? 오 빌드를 만들 줄 아셔 그쵸 맞는데 헝그리 정신 헝그리 정신 화요인님 아니 검콩님 이대로 질 수 없다 아 저 왔어요 아 블랙빈님 저 왔어요 Winner is 화요이 거울 속 꺾이네 그러니까 자 이제 다같이 계속해요 이제 이제 그만 지목하겠습니다 오케이 let's go together 오 마이 고 피프틴 피프티 피프티 포인 포인트 리멘지라도 안 돼요 그거 돌려드릴게요 이제 안 돼요 에 류네님 안 들어와요? 애깅 애깅대치님은 지금 원신하고 계시느냐고 안 하실거고 아 테트라릭을 3연패만 한 마리 아 그래요? 되지 레츠go im cocinarii cocinarii is ready öz 어 엽 어 뭐라그러지 бер 뭐라그러지 아 아 천재를 영어로 뭐라는지 모량을 Bloody 쟤겠죠 저다가 잠깐x2 영어를 잠깐 떠올리는 사이에 이렇게 공격이 막 들어오시면 안되죠 이건 반칙이지 지니어씨! 맞아 지니어씨 였어요 젠장 젠장 아! 잠깐x3 아! 키보드가 이상해요 이런! 젠장 지니어씨가 기억이 안났죠 흐흐흐 DT 만들었는데 키보드가 아! 야! 근데 화요님이 빌드가 있어가지고 좀만 연습하시면은 곧 수냐에도 금방 따라잡겠는데? 화요님이 저기 그 스피드만 없는 것 뿐이지 빌드는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뉴비는 아닙니다 아! 과연 어느 분이 이길지? 킹도토리님도 지금 참전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 어느 분이 이길지 모릅니다 고라니 지니어씨 뭔소리에요 제가 일본어 뭘 읽을 줄 알아요? 읽을 수 있는 게 일본어인데? 어디서 고라니를 일본어로 치고 있어요 아랍은 몰라요 어차피 똑같은 말 할 거잖아요 어차피 똑같은 말 할 거면서 뭐 밥을 분명 먹었는데 배가 부.. 부군 밥을 분명 먹었는데 배가 부.. 부군 이풀.. 이풀.. 이풀에 뭐하시게요 저기 아이디치고 들어와요 저기 같이 알파카나 하죠 알파카 알파카 재밌어요 지금 대기자 있습니다 아 진짜요? 이렇게 알파카 진짜 재미있어요 하고 오 od odp 야..잘한다 이게 실수인데 실수라고 생각하지를 못하게끔 되게 잘하신다 야 근데 킹도토리님도 이분한테는 와 찾았다 찾았다 와 역전 강 나오나요 역전 강 나오나요 역전 강 나오나요 강 나오나요 강 나오나요 안나와요 야 바로 또 역전됩니다 야 게임이 게임이 터졌어요 와 해치었나 라는 얘기 안했어요 저 해치었나 얘기 안했어요 플래그 말해줘 지금 이런 저 플래그 안했어요 나 관전하는 방법 알았어 왜 고바스보해요 지니어스 아이엠 지니어스 마이 아이큐 이스 아 시크릿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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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아니 이건 너무 하잖아요 아이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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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이거는 뭐 못이긴다 이거는 할 수가 없다 와아 이거 할 수 있나 할 수 있을거야 할 수 있을거야 괜찮아 할 수 있어 오케야 지금까지 이것보다 더한 역경 이겨냈잖아 왜 공격이 쉽더라 몰라요 저도 그렇게 들어왔어요 전 착하게 살았는데 고스나리가 제일 착하게 살았어요 진짜 다른 누구보다 고스나리가 착하게 살았다 인정합니다 다들 인정하죠 왜 다 선이에요 뭔 소리야 깜짝이야 일대일 해주시나요 근데 어쨌든 고스나리가 봐도 뭐 그거 그게 그거지 뭐 어차피 방송으로 안타 방송 안타는데 녹화를 하면 되겠구나 녹화를 하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 님데 저기 해가지고 올려놓으면 되겠다 저 플래그 시험은 또 지나요 해치었나? 해치었다 이번엔 진짜 해치었나 이번에는 플래그 안 세웠어요 바로 바로 렛츠 큐오오오오오오 어 퍼스트님 나가셨네 어 누가 들어오셨는데 마스크드 대대대 대대대대님이 들어오셨구나 엑스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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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나리 이스 엑셀런트 스토리 아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아니 헛소리 한번 했다고 이런식으로 공격 막박은 어 그런게 어딨어요 살려줘야지 아니 이거 왜 왜 왜 이렇게 된거야 왜 이렇게 된거야 왜 이렇게 된거야 왜 이렇게 됐지 아 왜 이렇게 됐지 와 고스나리 엑셀런트 한번 했다고 이런식으로 공격을 하는 엑스랭 으흑셀럿 엑스랭 엑스랭 아이 유절리 플레이 테트리얼 위드 아이패드 원 위크 데이 아 리얼리? 근데 이 아니 잠깐만 아이패드로도 플레이가 가능해요? 키보드 있어야 되잖아 아 아이패드 키보드가 있으신건가 님은 알잖아요 제가 자꾸 까먹어요 코리 인 플레이 위드 미 플레이 위드 어씨 와이 힘든가봐요 그렇구나 한 세판만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옥에서 얼마나 지금 살려고 발버둥 치우는지는 아시나요 아시나요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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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대 보면 자꾸 눈물이 나서 오케이 렛츠 고 아시나요 얼마나 얼마나 힘들었는지 와 이거 야 안 된다 이거 이건 안 된다 이건 뭐 할 수가 없다 아 뭐야 고스나리가 1대1 상황만 되면 무조건 이기는데 1대1 상황만 되면은 왜 웃어요 왜 웃어요 고스나리 지금부턴데 아 아 아 아 고스나리가 이거 진심모드를 보여줘야되나 근데 언제나 진심모드이긴 했는데 제가 지는 척하는거죠 캐릭터 캐릭터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지는 겁니다 자 who's win 와우 congratulations your win 자 남아있다가 0을 뭐죠 remain remain 2 time 2 match remain 2 match thanks you're welcome remain 2 match 오케이 아닌가 아닌가 아 아 자꾸 아 웃기니까 틀리잖아 지금 빌드 다 꼬였잖아 빌드가 없으면 어쨌든 꼬였잖아요 이거 왜 웃겨요 웃기지마요 웃기지마아 와 됐다 이게 이렇게 된다고? 됐다 이제 공격만 잘 막으면 돼 라고 얘기하자마자 공격 바로 들어오는거 무엇 공격 바로 들어오는거 무엇 야아 아 2 match left 오케이 굿 검은콩님 좋아요 2 2 match left 2 2 2 3 3 2 2 2 2 2 2 저건 초등수증 영어 아닌가요? 죄송해요 제가 원래 그런 기본이 없어요 기본이 없어요 기본이 없어요 원래 영어는 틀리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기본이 없습니다 원래 휴업 시간에는 자는 게 국론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시험때 틀리면서 배우는 맞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시험지 보여줘서 혼나는 게 국론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요 밤에 잠 안 올 때 휴업 중에 자는 게 얼마나 꿀잠인데 괜찮아요 그래도 고스나리 그래도 의외로 이래봬도 공부 열심히 했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고스나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올려드릴속 열공하는 검은콩님 아주 좋습니다 글씽 글청이라고 제가 still 캐릭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뿐이지만 실직으로 저 그렇게 안 있어요 어른 되면ur 돈을 내면서 공부를 하셔야 하는데 네 지금은 공짜로 공부할 수 있을 때 공부하시는게 맞아요 공부 안하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게 다 티나는데 서더게임 저까지가 낫수도 아닌데 막 도덕을 막 저기 을지문덕이라고 적어놓고 막 이런거 아니죠? 네 도덕 안 배워요 아 진짜요? 천 지키라구요 왜왜왜 갑자기 천은 왜 나 천 지키고 있어요 천 지키면서 하는데 그건 아닌거 같은데 아니 고시나리처럼 천을 지키는 스크리머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딴덕 딴방송 갈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 천을 많이 안지키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 무덤을 제가팠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딴방송 갈거 같아가지고 아 휴님 고아 안녕하세요 왜 또 고바에요 바로 난 이만큼 손 빨리 올라가는 사람은 잘 없음 나름 캐릭터지 디스 이즈 래스트게임 오케이 디스 이즈 래스트게임 네 하고있어요 디스 이즈 래스트게임 조인 어스 파이널 매치스 예스 래스트게임 Irish pts 이넘 아 시저 앤드아이 니이드물앨 아이니드 데 투 나도영어 잘하고 싶다 영어 잘 알면 어떻게 해야되요 여러분 학생분들한테 물어보는게 가장 직빵이지 어 두둔님을 제가 감히 두둔님을 제가 자 공격만 안오면 돼 공격만 안오면은 충분히 살 수 있어 난 살기 위해서 패트리올을 하는 것이다 와 됐다 와 드디어 방어선 구축 완료 와 그 끝 단언만 외우셔도 아 진짜요? 누가 저 암살하고 지시하셨을거에요 지칭작용 두둔님이 그렇게 돌아가신거구나 아 아 it's gonna be guerra 아 Vou 되는 사이phrase 종이 예 나 의 성인 하 제발 아 디시시 리얼래스트게임 리얼래스트게임 디시시 리얼래스트게임 마이크가 꺼진지 모르고 계속 말하고 있었어 나 지금 마이크가 왜 꺼졌지? 좋아 이번에 심각해가지고 좀 살았어 아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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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어요 이거는 대대로 망했어요 자 골지나리는 여기서 퇴장을 하도록 아 젠장 엄청 당했네 아주 그냥 아 진짜 어쩌다 저렇게 쌓였지? 어쩐지 아니 명언을 날리고 있는데 왜 왜 다들 채팅하고 계시나 이렇게 봤는데 새로 만드신 빌드인가요? 네 이게 그 이게 바로 모래성 싸키빌드라구요 모래성 싸키빌드라구요 죽었습니다 이런 뭐 이 series is real last game, right now final match let's go! 진짜 세트 게임! 5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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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보 your attack is very ugly 아 conduction 죄송해요 sorry I'm so sorry about that I'm so sorry but I love you 다 거짓말 아 이거 이거 얘기하면 안되는구나 참 안걸리겠지? 설마 노래 못불렀는데 왜요? 왜 흠이에요? 아니 골수나리가 그 흠이긴 하지 주자 그만 GG 9 10 3 10 와우 아 빛나 비명소리가? 그렇구나 오케이 땡큐 땡큐 텐큐 프로 싱니임 땡큐 프로 봐싱 마 유 마이 트위츠 채널 땡큐 에이블 스테인드 유저sea 스테인드 유저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많이 하셨구요 내일도 방송 있으니깐 놀러오시구요 내일은 무슨 방송할지 많은 기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많이 하셨어요 다들 잘자요 굿나잇 바이바이 잘자요 꼬바 굿나잇이 틀렸어요 그 나잇의 칼이잖아요 좋은 칼이한 뜻이잖아 빼떼님 나이트 K 빼요 내가 그냥 방종하려다가 K 붙어있어가지고 살벌해서 내가 다시 나이트잖아요 죄송해요 나이트 나이프구나 죄송해요 굿나이프 그치 틀렸네 제가 또 틀렸네요 죄송합니다 잘자요 가만히 있을걸 가만히 있을걸 가만히 있을걸 가만히 있을걸 가만히 있을걸 고바